제22회 언더우드 선교상에 김우정 캄보디아 선교사와 김종진 몽골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. 김우정 선교사는 2006년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후 푸논펜에 헤브롬 병원을 세워 현재 100여 명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. 김종진 선교사는 2002년 몽골 울란바루트에 파송받은 후 몽골 곳곳에 13개의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. 그는 몽골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몸도 힘들고 동역자도 없어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컸다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으로 선교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